아 전주 때 그 오늘은 집에 갔고 저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밖에서 나가서 먹고 어딘지 마음대로 하려 그럼 제가 해 드릴게요 라면 예 글쎄 난 될 때도 얘가 어 그냥 앉아만 계세요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으 아 아 으 음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냐 됐다 어머님 저랑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얘가 아주 한량이 다 됐구나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싶었고 아 운동 옛날 어머니랑 손잡고 달리기도 하고 일등 하면 칭찬도 받고 싶었고 으 언제쯤 얘길 하는 거야 나도 어머니 말고 다른 친구들처럼 친근하게 엄마 이렇게 부르고 싶었고 으 아 근데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으 으 또 장경옥 여사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게 또 어린마음에 참 으쓱했어요 으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노 아 요즘 너 키우면서 들었던 말 다 합친 것보다도 네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구나 아 저랑 여행 안 가실래요 으 너하고 으 으 나하고 네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으 마저 다 먹고 창문 열어놔 냄새 안배게 저도 올해는 안돼요 으 준비할게요 follow me 붉는 부드럽고 으 으 엄델 으 으 감사합니다.